바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고려하연 갑니다 어디 갈 수 있을까요? 아주 심플하게 맡겨보겠습니다 연금술사님께서 올린 거고 48만 8천원 낮을 때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다 빠졌을 때 사셨어요 매트 치면 안 돼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10% 전문가님 목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는요 고려하연을 사신 거는 기술적인 거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영품그룹 계열입니다 비철금소 쪽에서는 네임드가 있는 회사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화려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2022년 11월에 고점 찍었는데요 고점을 찍은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유스플로어가 좀 있었어요 하나하고 어떤 수소 밸류체인 사업도 하겠다 그다음에 공동 프로젝트 개발도 좀 하겠다 해상품력 관련해서 등등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신사업에 대한 어떤 가치를 반영시켜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우선은 이 종목은 적자 기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흑자 기업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해가는데 다른 업황과 다르게 실적이 좀 정상화될 수 있는 시점이 좀 빠르게 다가갈 것이냐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도 많이 쪼그라든 쪽은 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고 있는 2차전지 소재 사업 그다음에 배터리 어떤 리사이클링 이런 가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프리미엄 좀 후하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사장님이 접근 포인트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좀 가치주 성격으로 봐서 좀 바닥권역에 50만 원 아래권 45만 원 정도에서 사면 반등세를 조금 리바운드를 수익률로 좀 전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투자 의견은 좀 반대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종목은 손절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4만 원 이탈 시에는 전략매도계를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53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